지금 읍내 장을 보고 몇 가지 일 좀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. 오늘의 장보고도 잘 보여. 장보고에다가 장을 보고 나서 바닥 구경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바닥 바닥이 들어오니까 싱그러워요. 바닥 바닥이 시원하고 이 꽃도 좀 찍어봐요. 바닥이 화랑 바닥하고 이 꽃이 가로수가 너무 예쁘죠. 저 바닥 또 보이고 있어. 아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. 앞에 여러가지 실제약을 살고 바다로 바다로 가도바도 눈에 참 심증이 않네 불가 오르기 전에 오늘 추석에 한달 남았는데 추석 연결일 수 있는 것도 이것저것 좀 더 샀어요 고기도 좀 사고 정당도 사서 냉동실 열려두면 추석 연결 코앞에 닫히면 엄청 더 없잖아요 미리 한달전에 사서 준비해두면 위주로 오우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